지금부터 자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헬로 월드 앱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실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경하시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다큐멘터리 보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서 안드로이드 디벨로먼트 다큐멘테이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개발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서를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서로 들어가시면 개발 방법이 나와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첫 앱 빌드하기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즉, 나의 첫 번째 앱을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한 수업인 거예요. 문서를 보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하려고 하진 마시고 자바를 좀 공부한 다음에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무료 개발 도구입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거기에서 저는 Start a new android project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앱에 따라서 기본적인 코드를 제공해주는 화면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Next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My Java 월드라고 하는 앱의 이름을 정하고요. 이 앱이 위치할 경로를 정하고 이 앱은 Java로 개발하겠다. 만약에 다른 언어인 Kotlin으로 하겠다고 하면 Kotlin을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Finish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인 코드가 제공되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Java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 이 Java에 들어있는 이것 중에 이 밑에 있는 MainActivity라고 하는 이 Java 파일을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Java의 문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SetContentView 즉, 컨텐트를 여기 있는 이 내용에 따라서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RLayoutActivityMain이라는 것은 이 RES라는 저 폴더 안에 레이아웃이라는 거 안에 ActivityMain.x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저 파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것을 화면에 출력해라는 뜻이고 이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 내용대로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은 여러분이 텍스트로 코드를 작성해서 저기 있는 내용을 꾸미면 되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일까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즉, 화면 가운데 Hello World가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금 바꿔볼까요? Hello Java World 그리고 다시 디자인을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Hello Java World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는 이곳에다가 제가 공부해서 적어놓으면 나중에 실행시켰을 때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치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킬 때 여러분의 장치에다가 여러분의 실제 장치에다 실행할 수도 있지만 시뮬레이터라는 것이 있어서 가상화된 기계에서 실행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위에 보면 툴스라는 걸 보면 AVD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AVD는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실제 기계에서 테스트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크리에이트 버추얼 디바이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안드로이드 장치를 선택해서 Next하고 Next 누르고 Finish를 누르면 그 장치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이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든 앱을 여러분이 추가한 가상화된 기계에서 실행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든 Java World라는 이 앱을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 위에 보면 내가 만든 앱을 Nexus S라고 하는 가상화된 장치에서 실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플레이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넥서스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장치와 똑같이 생긴 이런 가상 장치가 뜨게 되고요. 조금 기다려 보면 안드로이드 부팅이 끝나고 거기에 우리가 만든 앱이 저 위에서 동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My Java World라는 앱이 실행됐고요. 이 앱의 내용이 아까 뭐였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ello Java World라고 하는 저 텍스트가 이 화면의 중간에 뜨게 되는 게 우리의 앱의 기능에 다였죠?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설치한, 우리가 만든 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실행이 이렇게 되죠? 자, 물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것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일도 그 본질 자체는 단순해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도구를 장만하시고 또 Java와 같은 컴퓨터 언어를 익힌 다음에 Java를 이용해서 어떻게 안드로이드를 제어하는가? 라는 것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